필리핀 마닐라의 한 성당. 한창 일요일 미사가 진행 중인 이곳에 남다른 성직자 살바도로 파블로 신부가 있습니다. 이 성당 지하에는 놀라운 장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파블로 신부는 장총과 권총을 포함해 모두 천여 개의 총기를 수제하고 있는 평범하지 않은 성직자입니다. massive, brave and many of them are even hitmen, killers, gangsters. 그래서 그렇게 rein해야 Scriptures입니다.